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영준의 홍도야 울지마라 C키폰으로 설명드릴건데요 저는 투카포에서 치는거구요 일단 첫마디부터 설명을 드리면 C코드 두마디가 앞에 도도 하고 쉼표로 쭉 나가서 솔라레레 그리고 도레미 솔미레 전주가 시작이 되는데요 앞에 C코드 두마디 G코드 두마디는 앞에 도도 솔라레레 이거 멜로디만 살려주면 되는거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한마디에 쓰리핑거를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해서 도도 칠 때는 C코드 끊은 5번하고 멜로디를 2번줄 5위 동시에 쳐주고 도도 나머지 박자를 도도 4 3 2 4 4 이렇게 쓰리핑거 나머지 박자로 채워준거에요 그냥 그래서 멜로디만 세게 치고 나머지를 이제 살살 쳐서 박자 길이만 채워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도도 4 3 2 4 3 5 5 4 3 5 솔라 솔라는 3번줄이죠 솔라 그 다음에 세번째 마디 G코드에서 레를 쳐줘야 되니까 3플렛의 6 2번줄 레를 누르고 G코드의 6번하고 레레 6위 동시에 레네 4 3 2 4 3 6 4 3 6 도 6 그리고 2번줄 도레미 해서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주가 시작이 되는거죠 그래서 C코드 두마디 G코드 두마디 다시 보여드리면 도도 4 3 2 4 3 5 4 3 5 솔라 레레 4 3 2 4 3 6 4 3 6 도레미 해서 이제 C코드 미 솔 미 레미래 도라 솔라 도미 이렇게 되는데 C코드에서 근음 5번하고 멜로디 미 를 쳐줘야 되니까 5일 동시 5일 5 4 3 5 솔미 1번줄 솔 미 띄어주면 미가 되죠 5일 5 4 3 5 솔미 그리고 레미래 도라 솔라 도레 여기는 이제 엄지로 저는 근음 6번줄을 쳐줬는데요 G코드 근음 그래서 여기를 검지를 레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레미래를 해머링하고 풀링오프가 들어가는거에요 레미래 그리고 2번줄 내려와서 도라 2번 3번이 되는거죠 첫 박은 근음하고 같이 6번 쳐주면서 레미래 이렇게 돼요 6위 동시 쳐주면서 레미래 도라 그리고 솔라 도레는 3번줄 솔라 도 2번줄 도가 되죠 도미 1번 레미래 도라 솔라 도미 그 다음 마디는 G7 에서 레미도라 솔라 솔미래 도 이렇게 넘어가는데 G7 에 이제 레를 쳐줘야 되니까 3플랫인 2번줄 레를 누른 상태에서 G코드 근음 6번 하고 레 6위 동사 그 다음에 미 레미 에이 마인하에서 도라 도라는 에이 마인하 근음 5번 하고 멜로디 2번 도라는 3번이죠 5위 동시 쳐주고 3번 레 미 도라 그리고 그 다음 C코드에서 솔 라 솔 미 레 도 레 이렇게 가는데 C코드 솔을 쳐줘야 되니까 그는 5번 하고 솔 3번 5 3 동 사 3 그리고 라 솔 미 레 여기 3번줄 라 솔 그리고 4번줄 미 띄워주면 레 가 되죠 5위 동 사 3 라 솔 미 레 그 두마디로 붙여서 보여드리면 레 미 도라 솔 사 3 라 솔 미레 그리고 도레미 솔 라 C코드 두마디로 보면 이제 마디가 바뀌었으니까 C코드 근음 5번 하고 C코드 근음 5번 하고 도를 쳐주니까 낮은 도에요 여기는 근음을 그냥 쳐주는데 5 4 3 5 메는 4번줄 5 4 3 5 4 도 4 그 다음에 미 솔라 할 때는 그는 5번 하고 미 멜로디 4 번 줄을 동시에 쳐주고 미 5 4 동 4 3 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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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두마디로 연결해서 보여드리면 도 베 미 솔라 이렇게 되죠 그 뒤에 다시 C코드 두마디로 보면 도 레도 라 솔 라 도래 이렇게 넘어가는데 여기는 높은 도에요 5 2 동시 쳐주고 도 4 3 레 도 라 이번 줄을 레 도 라 는 3번이죠 레 도 라 솔을 쳐주니까 다시 근음하고 5 3 도 4 3 오 라 도 나 3번 2번 두 마디를 다시 붙여서 보여드릴게요 도 4 3 레 도 라 솔 4 3 오 라 도 다음 마디 G7에서 레미 레미래 도 라 솔 라 도래 G7 두 마디가 나오는데요 여기 레 를 쳐주니까 3 플랫에 2번 줄 레 를 누르고 그는 6번 하고 레 4 3 6 미 6 2 동 4 3 6 미 레미래 도라 여기는 이제 앞에 부분 아까 했던 부분 엄지로 근음을 잡고 이렇게 레미는 해머리 뜯어서 풀링 오프 레미래 도라 솔라 도래 이렇게 앞에 부분 했던거죠 여기 동시 쳐주고 레미래 도라 솔라 도래 2번죠 솔라 2번 도래가 되는거죠 그러면 G7 두 마디를 붙여서 보여드리면 레 레 미 레미래 도라 솔라 도래 그리고 이제 마지막 C 코드 두 마디 있죠 그러면 멜로디가 도 도레미 솔라 도래 사랑을 밟고 이제 노래 부분으로 들어가는거죠 그러면 도를 쳐주니까 C 코드 그는 5번 하고 도 멜로디 2번 5 2 동 4 3 2 4 3 그리고 마지막은 앞에 이제 8분 심표 읏 치고 도레미 솔라 도래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읏 그 박자는 셔어주고 도레미 솔라 도래 이렇게 들어가는거죠 그 다음에 노래 부분으로 들어가는거죠 그 뒤에 C 코드 마지막 두 마디를 보여드리면 도 읏 도레미 솔라 도래 이렇게 되는거죠 천천히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C 코드 두 마디 도 도 4 3 2 4 3 5 4 3 5 솔라 레레 4 3 2 4 3 6 4 3 6 도레미 솔미 레미래 도라 솔라 도미 레미 도라 솔라 솔미래 도 레미 솔라 도 레도 라 솔라 도 레 미 레미래 도라 솔라 도 도 미 솔라 도 도 두려는거죠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